아무 일 없었어요? 무슨 일? 아니요,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병이 있었으면 내가 감동할 줄 알았어? 다신 이런 일 하지 마 용성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이제는 해결됐어 아버지가 좀 오버하신 거야 정말 해결됐어요? 해결 안 될 게 뭐 있어, 지은재가 뭐가 있다고 강혜수 앞으로 뭘 하든 혼자 결정하지 마 난 어머니는 이 남편이고 은성이 아빠야 아직 이혼 수리 안 됐어 숙력 인간 지나도 법원 안 가면 다 무현 거 알지? 은성아 이제 아저씨 말고 아빠라고 불러 저기요 저기는 무슨 저기 지은 씨라 그러라니까 아니 여보나 당신은 좀 오글거리니까 그냥 오빠라고 해 그리고 앞으로 엉뚱한 짓 좀 하지 마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일단 살림부터 합쳐야겠다 집부터 구해야겠어 저기요 은성아 한번 아빠라고 해줄래? 아빠 은성아 한 번만 더 해봐 아빠 아이고 아이고, 이따 내가 누구라고? 아빠